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옥천창기름방학관 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옥천창기름방학관 입니다. 오늘 흑임자가 들어왔습니다. 2023년 국산 흑임자 인데요. 한 마을에서 여기저기 것을 모아서 같이 들어왔습니다. 요즘 흑임자가 귀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어렵게 구한 흑임자 소개합니다. 총 225킬로 이고요. 원산지가 생산자증명원 인데요. 흑임자 255킬로 이거 여기 보이시죠? 여러분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다 농사지를 지은 겁니다. 한 집에서 지은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농사지은 겁니다. 하나하나 모아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. 장수군, 무주군, 진안군, 진안읍, 무주군, 진안읍, 장수군, 보은군에서 농사를 지은 겁니다. 2023년 산 입니다. 국내산 흑임자 인데요. 품질은 아주 좋습니다. 색도도 좋고 색도도 좋고 무게도 묵직하니 잘 나갑니다. 이렇게 흔들어 보면 검불도 안잡히고 손질도 깨끗하게 되어있네요. 이것은 다른 푸대 인데요. 꽤 좋죠? 이렇게 귀한 깨를 귀해서 오늘 횡재했습니다. 이 깨로 블랙푸드도 만들어드리고 흑임자 죽가루도 만들어드리고 흑임자와 서리태. 흑임자와 서리태 두가지를 해서 선식도 만들어드리고 하겠습니다. 요즘 어떤 분이 이 흑임자 기름을 드시고 머리가 났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흑임자 기름을 저온 압착으로 해서 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. 흑임자 기름도 해서 짜 드리겠습니다.